大家好,我是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자주 사용하는 쓴게 중국어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어색해요. 어색하다. 太尴尬了. 太尴尬了. 太もも了. 너무 엄청 완장히. 太尴尬了. 너무 어색해요. 太尴尬了. 混ぜ해 보세요. 非常好. 太尴尬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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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쏟아지다. 커피가 쏟아졌어요. 太尴尬了. 카, 카, 까 아니에요? 카 얘기할 때 바람이 나오세요. 카, fe, fe. 입술 물어야 돼요. fe, 카, fe. 사, 사. 혀 앞으로 가세요. 사, la. 카, fe, 사, la. 커피 쏟아졌어요. 카, fe, 사, la. 카, fe, 사, la. 카, fe, 사, la. 탓시. 카, fe, 사, la.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카페撒, la. 야, la. 야, la. 야, 야. 삼성이에요. 머리 이렇게 하세요. 야, 야, la. 목이 쉬었어요. 소리 잘 안나와요. 야, la. 야, la. 다시. 야, la. 야, la.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야, la. 지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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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지오 민 민 지오밍 살려주세요. 유음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help me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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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대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질 때 지오밍 지오밍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지오밍 저 어렸을 때 물에 한 번 빠졌어요. 그대 너무 긴장해서 지오밍 이 단어 너무 나왔어요. 잘 연습해 주세요. 중국인도 유음상화할 때 지오밍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지오밍 help me 지오밍 다시 지오밍 도와인 번 지오밍 지오밍 도와인 번 지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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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好 지오밍 지오밍 你先走 读漢本 你先走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你先走 读漢本 你先走 婚家 해보세요 非常好 你先走 我结婚三年了 我结婚三年了 结婚 求婚哈达 三年 我结婚三年了 那求婚 한지三年이 됐어요 我结婚三年了 读漢本 我结婚三年了 다시 我结婚三年了 我结婚三年了 婚家 해보세요 非常好 我结婚三年了 恨土 恨土 恨 너무土 土 여기서는 청스럽다는 뜻이에요 恨土 너무 청스러워요 恨土 又一遍 恨土 又一遍 얘기할 때 입에서 발음이 많이 나오세요 土 恨土 恨土 又一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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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恨土 恨土 又一遍 恨土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恨土 困 困 困 困 困 발음이 나오세요 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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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好 困 辛苦了 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 辛苦了 다시 辛苦了 读漢本 辛苦了 辛苦了 마지막 한 번 辛苦了 非常好 辛苦了 我在等公车 我在等公车 那ボス 기다리고이다 我 那 在 某某哈 我在等公车 기다리다 公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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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ボス 我在等公车 다시 我在等公车 读漢本 读漢本 我在等公车 我在等公车 本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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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好 我在等公车 再 再 哪 下 车 再 哪 下 车 再 哪 어디 下 车 车 车 车 车 车 太箱本 太箱本 在哪 下 车 从 非常好 從 在哪 下 车 买倒了 넘어졌어요 얘기할 때 히어 일어나세요 쌀 쌀 쌀 다올 다올 참사오 모니 다올 다지 다올 쌀 다올了 쌀 다올了 다행본 쌀 다올了 다지 쌀 다올了 다행본 쌀 다올了 마지막 쌀 다올了 훤쨍해 보세요 非常好 쌀 다올了 无法集中 无法集中 우파 할 수 없다 집중 집중 집중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파 파 얘기할 때 입수 물으세요 파 파 아니에요 파 도 아니에요 파 파 우 파 집중 우파 집중 워파 집중 훤쨍해 보세요 非常好 우파 집중 우파 리 解 우파 리 解 우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리 지 리 지 우파 리 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가요 우파 리 지 다시 한 번 우파 리 지 또 한 번 우파 리 지 타시 우파 리 지 훤쨍해 보세요 非常好 우파 리 지 비 차 对 비 차 对 차 对 세지기 세지기 하지마 비 차 对 차 얘기할 때 히어 일어나세요 차 차 차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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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 입에서 바람이 많이 나오세요 두이 비 차 두이 세지기 하지마 비 차 두이 타시 비 차 두이 두한 번 비 차 두이 마지막 비 차 두이 비 비 비 차 비 차 두이 비 시 워 더 비 시 워 더 내 거 아녜요 비 시 워 더 비 시 워 더 타시한 번 또 한 번 不是, 시 얘기할 때 휴 일어나세요 시, 시, 시 不是,我的 내고 아닙니다 不是,我的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不是,我的 내가 운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할게요 좁고 좁고로 어떤 행동을 할게요 두 번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제가 할게요 또 한 번 다시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해드릴게요 계산할 때도 내가 할게요 내가 한 통 낼게 내가 쏠게 그러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 와 라이 非常好 와 라이 내 말 듣러 내 말 듣러 또 한 번 가슴업 고마워요 다시 한 번 가슴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